이제 터키를 노리는 전재선. 전재선! 네, 좋습니다. 자, 전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 로테이션의 양이 많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바깥쪽으로 미스를 했을 때 골이 아웃사이드로 진행을 했을 때 알맞게, 알맞게 포켓팅을 하고 있습니다. 쭉 가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6프레임 허승훈! 더블 이어갑니다. 그래도 빠르게 본인의 모습을 찾은 허승훈 선수고요. 네. 전재선 선수는 계속해서 스트라이킹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이? 전재선! 전재선 선수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의 라인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과연 열한 번째 TV 퍼펙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. 전재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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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! 일단 10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였습니다. 두 개 남았습니다. 네. 전재선 선수가 언제까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네요. 우와 대단합니다 8연소스 트라이 국제대회 우승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재선 선수입니다